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이 만나는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브 타이미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탄소년단 2019년 메모리즈를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공식 굿즈를 언박싱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상자 상태가 약간 내용물이 걱정되는 구겨짐입니다 어머 이거 귀엽다 요술봉 같아 색깔 예쁘다 와 컬러가 진짜 예쁘다 약간 코랄빛 도는 것 같아 헉! 어머머 나 이거 집에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놀랬어 이게 바로 위버스샵의 특전이에요 어떡해 빌보드 때야 이렇게 액자와 받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끝에 마감 모서리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BTS 메모리즈라고 써있고 여기에는 멤버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작게 방탄 로고도 있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기억을 담은 메모리즈 어 왔다 우와 예쁘다 이거 열면 포토카드 남을 수도 있어 잠깐 일단 이 사진 있죠 오케이 우와 예쁘다 짜잔 와 너무 예쁜데 이거 약간 아코디언 카드처럼 이렇게 병풍 모양으로 뒤에도 있네 와 진짜 잘 나왔다 되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모먼트들을 잘 담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헉! 우와 예뻐 대박 페르소나 때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이거 우와 나 이 보라색깔 가운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거든 우와 그리고 이거는 오늘의 방탄 오늘의 방탄 트위터 사진들을 전부 모아놨어 우와 기억난다 이거 단체라서 뭔가 더 의미 깊은 사진인 것 같아 와 진짜 1년에 단체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맨 앞장에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뉴욕 타임스케어 공연 때 뒷면도 빌보드 진짜 슈퍼스타다 저는 이 사진이 뭔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색깔과 맞는달까? 오! 타임 테이블 1월부터 12월까지에 스케줄이 적혀있어요 오우 와 첫 번째는 1월과 2월이네요 이건 왕자님이네요 와 이 커버 사진 오우 오 나 방금 나 좀 울컥했어 오 대상 골든디스크 대상 때예요 오 되게 얇다 와 검은 수트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스피콘 MD 촬영 때예요 아 귀여워 남준님 머리 색깔 진짜 예뻤다 페르소나 아 이 사진 진짜 레전드였는데 빨간과 파랑의 조합 와 와 와 잠깐만 이거 레전드 아니야? 와 대박 어떡해 최애 사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오오오 다들 과일이 있네요 아 옷장 사진 아 이거 귀엽다 어 이거는 이렇게 표지나 보다 와 대박 이게 아슬아슬하게 얼굴을 빗겨봤어요 오우 너무 예쁘다 크래미 이때 기억나? 우리 아침에 이거 챙겨보겠다고 비몽사몽 하면서 왔잖아 맞아 매직샷 이 컨셉 너무 좋은 것 같아 몽환적이지 않아? 와 예쁘다 도저게 챕터2로 넘어갔어요 와 이거 페르소나 촬영 때 아 귀여워 이 면은 마치 순백의 왕자 아 귀여워 멋있어 아 너 지금 배경하면 이때 사진이잖아 맞아 헉 우와 햄스터 오우 단체 여기가 약간 떨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 단체 되게 상큼 발랄했던 페르소나 이거 진짜 신전 속의 왕자님들 같았어 와 어 네버브다솔 컨퍼런스 꼭 붙어 이거 아 디어니소스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아 나 이것도 진짜 좋아해 어거스트디 다시 보고 이때 되게 완전히 다른 컨셉이 어 나 이 세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이 만나는 느낌? 합성 같아 귀여워 와 에피파니 와 나 진짜 이 사진도 되게 좋아 아 흑과 백 같지 않아? 아 단체 각자만의 개성이 담긴 사진이야 진짜 개성이 진짜 뚜렷하다 다들 다들 다른 세계에서 왔어 아 세렌티피티 야 나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너무 갈 뻔했어 와 왜 자꾸 이 별자리에 눈이 가지? 자꾸 이거 쪽쪽거려 무서워 아 귀여워 아 이러면 노렸다 아미바 아 이제부터는 5월과 6월 빌보드 빌보드 어 액자 사진 찾았다 응 똑같은 사진이다 스피커원 아 이 자리로 가고 싶다 아 아 뭉클해 되게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 이건 우리 시아다 어 그러네 아 노린 건가? 여기는 방탄소년단의 시아고 여기는 우리 아미들의 아 뭉클해 오 갑자기 클로즈업이 나오면 너무 멋있잖아요 와 에피파니 우와 둘 다 눈빛으로 압살 점멋진 티어 로즈볼 와우 이때 지민님 울어서 너무 마음 아팠는데 종국님이 달래주셨던 이거는 앙팡맨 대박 미끄럼틀이 되게 재밌어 보여 귀엽다 보라머리 보라보라 보라보라 아니 이것은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워 이번에는 7월과 8월 빨간색 마이크랑 진짜 잘 어울려 아 귀여워 콤람쥐 아 모자이크 지금 콜라에 여러분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방탄은 칠선사이다 아 귀여워 놀이동산 컨셉 어 아련하다 저는 써머패키지 다들 영화배우인데 치킨 누들숨 막 뮤비에서 차 떨어지고 어 패키지랑 헐 이제는 9월과 10월입니다 아 이 사진 아련미 넘치는 사진 우와 11월과 12월이네요 아 어떡해 윈터패키지 아 진짜 뭔가 겨울은 분위기 자체로도 완벽한데 방탄소년단까지 있으니까 와 이때 이 머리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뻐 분위기가 추운데 따뜻한데 뭔지 알 것 같아 아 귀여워 이거 뭐다 와 영화 주인공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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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콘서트 갔을 때 맞네 MMA VCR 맞네 헐 눈감이 다 달라 기억하십니까 MMA잖아요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합니다 이날 진짜 이날 목 쉬웠어요 이것도 아 이거 직캠 진짜 너무 많이 찾아왔어 이거 엔딩할 때 멤버들 표정 다 기억해 나 와 예뻐 아 남준님 긴 머리 진짜 좋아해 이제는 1월부터 이제 12월 여러분 이게 6개의 디스크에 총 10시간 분량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언제 다 보지 이거 날 잡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행복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의 2019년 메모리즈 포토북 폴딩 미니 북클릿 오늘의 방탄북 포토카드와 특전인 액자까지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의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뭉클했고 또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의 기억들 오늘의 주인공 윤기님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